쌍젤리재! 자 그럼 자유의 걸음으로 다시 갑니다. 자유의 방랑제의 발걸음을 막지 마십시오. 야 계리야 일로 와봐. 지금 졸려야죠 지금. 아니 20시간 날아야죠. 너 또 시작이냐? 야 너 백화점에서 거기 온 거야. 계리야 이거 다 써 좀. 너 숙제 있어. 저 지금 진짜 가야 돼. 너 이거 빨리 묻어. 저 아직 엄마한테 전화도 못 드렸다고요. 계리야. 어? 사랑해. 그 땐 타! 그 땐 타! 그 땐 모르긴! 한 캔! 한 캔! 오케이 그러면 자. 여러분들이 지금 제 유럽여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. 한 분당 하나씩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앉았으니까 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헤이 헤이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. 이거 좀 얘기해 주세요. 형님 이건. 어. 세인판 클러스. 어. 세인판 클러스. 어. 세인판 클러스. 세인판 클러스. 어. 이거. 여기가 뭔데? 세인판 클러스요. 기차요. 이게 좋은 역이야? 아. 이게 우리가. 못 탄다고 그랬죠? 파리까지. 유로기차요. 유로스타. 유로스타를 탈 수 있는 세인트 파인클러스 이곳은 아까 무슨역이었죠? 파리로 가기 위한 세인트 유로스타를 탈 수 있는 세인트팬크라스역 입니다 세인트팬크라스역 입니다 세인트판카스 여기입니다. 세인트판카스 아 여기 세인트판카스 번호가 어디서 있어? 여기 아 우리나라는 여기 써있잖아 세인트판카스 세인트판카스 아 진짜 가물가물한데 아니 해야지 앉으면 안됐던 것 같아 앉으면 형 형 KTS는 안탔죠 그거 잘 모르겠는데 유럽어여 그러면 저기 가서 뭐 먹었냐 독일에서는 소세지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낭만을 섞어서 먹었습니다 형 형이 가라간다 아 이거 또 유럽여행을 또 이렇게 들여주게 돼 아니 얘도 들었잖아 아니 못 들었어요 얘 뭐 먹었는지 들었지 아니 들었잖아 못 들었어 한정식 야 야 골뱅이거리 먹었다 골뱅이거리 백지군인 거스르는 자 거스르는 자 옛날 날 무시하는 자 야 야 야 야 야 야 황명자의 걸음을 잡고 접수받어요 다시 나는 알겠는데 아 야 야 야 야